블랙글레이즈 라떼의 톨 사이즈 하나랑 헤이즐넛 오토 쇼콜라 같은 사이즈로 씁니다. 저희 오늘 스타벅스 신메뉴 먹어보려고 왔는데 이게 블랙글레이즈 라떼 그리고 이거는 헤이즐넛 오토 쇼콜라래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하나씩 이거 먹어보려고요. 견과류 맛난다. 되게 맛있다. 진짜 더워먹어야 맛있다. 근데 나는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이건 어떡해 나 이거. 오 이거 예쁘다.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이거 가로 사진이 더 예쁜 거 같아. 사진이 진짜 많아요. 이제 2부 사진인데 아직도 몇 천 장이 남은 거 같아요. 제가 잘 나오면 신랑이 못 나오고 신랑이 잘 나오면 제가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2명 다 잘 나온 사진 찾기도 힘들고 먹방이 더 applause하고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엄청 젊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 저도 이렇게 먹은 거 같아요. 여기 선생님은 열심히 찍고 있어요. 요즘은 너무 시선까지 한 번을 줬어요. 한 번은 다참은 거 같아요. 한 번은 한 번을 줬어요. 차가운 거 같아요. 한 번이 bumped으로 깨진다. 일단 차가운 거 같아요. 3. 2, 3, 2, 1 아, 진짜 기다리고 있다. 아, 진짜 기다리고 있다. 잘 먹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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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 커피랑 여기 사온 명란 바게ت들, 그 다음에 크림치즈 데니쉬 슈크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빨리 왔어요. 배달이 엄청 빨리 왔어요. 여기다가 국물 적셔먹으면 되게 맛있다. 이렇게. 여기 스페이스 단단이라고 저희 집 근처에 조금 힙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생이랑 여기서 차 한잔 하려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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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 아 slide ? 당신이 가 keeping 하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